이거, 이거, 이거 움직이나? 네, 이거 보여요.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검은 총채 벌레, 이거 총채 벌레인데... 물진군은 고추 농가의 치명적인 병애 중 하나인 칼라병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예찰 및 방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칼라병은 주로 꽃노랑 총채 벌레 등 총채 벌레류에 의해 전염되는 병으로 주요 증상은 신초 부분이 마르면서 구부러지고 잎이 뒤틀리거나 정식 초기 잎의 갈색의 괴저상 병반이 나타나며 어느 정도 자란 식물의 잎에는 겹 둥근 무늬의 병반이 형성됩니다. 또한 고추 열매에는 부정형 둥근 무늬가 형성되고 이 부위는 익어도 착색이 되지 않아 상품성을 잃어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모기 때는 바르스병이 매겨하는 게 총채 벌레인데 그렇게 걸레게 되면 특히 생육이 부진하고 잎이 오그라지면서 클 수도 없고 고사하고 밑에는 열매가 달랐을 때 칼라병이 걸레게 되면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으면서 상품성이 저하되고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총채 벌레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는데 식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단 키트기를 활용해서 바르스가 왔다 안 왔다고 판단해서 적게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발병한 식물체에 대한 치료약재가 없어 고추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칼라병은 하우스에서 정식 직후부터 5월 하순까지 노지에서는 5월 하순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집중 관찰 및 발병시 방제가 중요합니다. 칼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식 직후부터 작용기작이 다른 3가지 이상 총채 벌레 전용 방지의 약재를 번갈아 살포하고 예차를 통해 유병주를 조기 격리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추의 가장 무슨 병이 바르스병입니다. 바르스병을 매개할 수 있는 충이 진딧물하고 총채 벌레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는데 특히 진딧물은 육안에서 식별할 수 있는데 총채 벌레는 한 1mm 정도의 작은 충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예차를 해가지고 한두 마리 보일 때 적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았는데 그래서 예차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진단 키트기를 활용해서 바르스가 걸렸으면 총채 벌레가 있다고 생각하고 방지합니다. 그래서 바르스가 걸렸게 되면 첫째 생육이 부진하고 고사하고 살았다 해도 위축돼가지고 키가 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증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고추가 달려도 칼라병 붉은 반짐이 생겨서 걸려있는 병인데 특히 칼라병이 걸렸게 되면 고추가 작고 상품성이 없어서 그게 수화에게 굉장히 저감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병이 걸렸게 되면 첫째 진단은 방제를 하고 심할 경우에는 다시 뽑고 다른 작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고추 정식이 진행됨에 따라 2분 안에 칼라병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활용하여 고추농가 현장 지도에 나서고 있으며 발병이 의심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 054-789-5262번으로 의회하여 바이러스 감염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